한인 단체들은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내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반대에도 미조 한인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이루어내며 주류 사회에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후궐적 이민개혁법이 난관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4년으로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3년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들 간의 다툼에서 총격을 가해 피해자가 사방하고 가해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등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월 1일 오전 6시 40분 백인 남성 승객인 앤드류 맥켈로이가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한인 택시기사 김기철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택시기사 김 씨는 현재까지도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계에 의존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가해자인 맥켈로이는 지난달 2급 폭행죄에 대한 유죄 편결을 받고 내년 2월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실종 사흘 만에 피살된 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고 변영주 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 씨 사건은 경찰이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올해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인 7월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추락하면서 중국인 10대 소녀 3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9월에는 나스오 카운티 롱아일랜드 루즈벨트몰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세이브에너지에서 같은 직장에 다녔던 김상호 씨가 이 회사 대표 최형용 씨와 직원인 신용재 씨를 총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최형용 씨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신용재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범행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살해 범행 닷새 만에 베어만튼 브릿지 허드슨강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뉴욕 브롱스 인근에서 메트로노스 열차가 탄선해 승객 4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인 간호사 고 안기숙 씨가 포함되어 있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3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시의원 도전에 나선 한인 후보들의 낭보가 이어졌는데요. 주성훈 기자가 2013년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포문은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열었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이 된 롱킴 의원은 지난 1월 14일 뉴욕얼반이 뉴욕주 의회에서의 하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싱에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6월 뉴저지 정치일본지 저지시티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윤여태 씨가 한인 최초로 당선되는 쾌거를 전했습니다. 특히 총 2만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한인 유권자가 단 6명에 불과한 선거구에서 승리해 0.03%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7월 선서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제이슨 킴 펠리세이지 팍 부시장은 최초로 4선 성공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남부 최리엘 시의원 선거에서는 수잔신 앵글로 후보가 재선에 당선되었고 다니엘 박 후보는 테너플라이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리치필드시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데니스 심 의원도 1월 선서식과 함께 본격적인 초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박유상 포투리 교육위원과 정덕성 레오니아 교육위원이 각각 3선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주 뉴욕총영사관이 조사한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요 한인 단체는 40여 개가 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한인 단체들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한인 단체들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홍기 기자가 뒤집어 봤습니다. 지난 5월 민승기 회장 치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제33대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회는 맨하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을 퀸즈 플러싱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한인 사회를 한바탕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인회관 이전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인회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때 존폐위기까지 놓였던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3월 유강훈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를 올해는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인회 운영이 정상 궤도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한편 매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 대 뉴욕지구 한인상록회는 김산욱 전 회장을 해임하고 화장부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는 등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산욱 전 회장은 회계감사 거부와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이사회 해임 결정에 굴복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김기철 전 회장은 미주협의회 부의장으로 뉴욕협의회는 정재균 신임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현전에 있는 단체 중에도 유명 무실한 단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올해는 일본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막말 논란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미주한인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및 기린비 관련 소식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연방 하원에서의 결의안 채택 이후 큰 변화 없이 잠잠하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가 2013년에는 미 정치계에서의 연이은 결의안 채택과 미주한인사회의 기린비 건립으로 주목받는 한 해가 됐습니다. 2013년 첫 달인 1월 29일 뉴욕주 상원이 일본군의 위안부의 위안부 동원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항의 매일이 폭주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있었지만 위안들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21일엔 뉴저지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문은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성적 노예를 말한다며 국제적인 인권유린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7일엔 뉴욕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해 뉴욕주는 최초로 주 상 하원이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주가 됐습니다. 5월 23일엔 일리노이주 하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와 책임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6월 20일엔 뉴저지주 상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해 뉴저지주는 최초로 타운, 카운티, 주 상 하원 등 4개 입법기관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위안부 기린비 건립도 이어졌습니다. 3월 8일엔 미 정부에서 주도한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가 버갱 카운티 청사 앞에서 재막했으며 7월 30일엔 캘리포니아주 글랜데일시에서 미주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이 재막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민자의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염원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앞장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서는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올바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민자 대집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6월에는 연방 상원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하원에서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행진과 촛불집회, 단식투쟁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개별 이민법안 처리라는 점진적 이민개혁을 내세우며 상원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상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민주공화 양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조석한 법안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해는 전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챈계 이민자 출신 형제가 벌인 테러로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서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5일 미 역사상 최악의 스포츠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죽고 2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117회를 맞는 유서 깊은 마라톤 대회를 뒤흔든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수라장이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발의한 시민 정신이 화제를 모았고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서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채챈계 이민자 출신 형제로 이들은 압력밥솥을 원격 조종해 폭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탄 테러 후 이들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으며 형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는 테러 나흘디인 19일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고 동생 조하루는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형제는 미국의 반감을 지닌 자생적 테러 분자로 배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 12년을 채우고 물러갑니다. 그동안 사용한 개인 돈이 6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시민들은 그의 부유함이 그를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차기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재임 12년 동안 사용한 개인 돈이 6억 5천만 달러인 것으로 뉴욕타임스 어제 일자 보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시청에 설치한 수족관 관리비 6만 2천 달러, 시청 직원들의 식사비용 8백만 달러, 정치연금과 지원금 50만 달러, 기부금 2억 6천 달러, 관절을 개조하는데 5백만 달러, 개인 전용기에 6백만 달러 등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개인 돈을 썼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시 재건에 초점을 맞추며 세금 인상을 단행하고 교육 개혁을 시도했으며 실내 금연과 식당에서 칼로리 함유량 공개 의무화,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제한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연 270만 달러인 시장 연봉도 거부하고 1년에 단 1달러만 받아온 블룸버그 시장에 대한 12년 평가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흡연 인구가 줄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나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빌드블라지오 새 뉴욕시장에게 뉴욕시민의 3명 중 2명은 낙관적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지하고 부유층 증세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실행하려 하고 있으며 아시안 커뮤니티와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KBN과 함께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KBN과 함께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